가슴으로 전하는 이야기, 내가 사는 이야기, 여기 울산에서 소소한 울산의 이야기, 소울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위해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요즘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열풍이 정말 뜨거운데요. 오늘은 맨발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소울 멤버들 인사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고뭉치의 뭉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디를 좋아하는 무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태양 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내를 맡은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인데요. 소울 여러분, 건강을 위해 올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요, 건강을 위해서 소식. 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거에는 욕심이 별로 없는데 음식에는 좀 욕심이 많아서 늘 저의 장들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저의 장들을 위하여 저는 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무디님은? 아, 저는 요즘 맨보 걷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거의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원합니다. 네. 저는 거의 매일 뚝방길을 달리고 있어요. 아, 달님이시구나. 저랑 좀 다르죠. 네, 그렇군요. 저도 건강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죠. 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요? 저, 뭘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궁금하죠. 그건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오, 맨발 걷기. 아주 좋죠. 제 주위에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가끔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맨발 걷기 동호회에 가입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동호회뿐만 아니라 맨발 걷기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어, 자격증까지 있어요? 우와, 진짜 열풍이 많네요. 우선 여러 곳에 또 황토로 된 맨발 걷기 길이 또 새로 많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전국적인 열풍이긴 하죠. 그만큼 맨발 걷기 효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럼 맨발 걷기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음, 아주 많겠죠. 그렇죠. 일단은 맨발 걷기는 어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맨발로 맨땅을 걸으면 오장육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로 면역력이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맨발 걷기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맨발 걷기 하고 나면 두통도 없어지고 잠도 푹 자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성인병, 우울증, 수면장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건 제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상담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소진이 많이 되거든요. 숲에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적당한 햇볕을 쬐면서 온몸을 내려놓고 맨발로 걸으면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아, 정말 산에서 느끼는 에너지가 상당하죠. 그리고 또 황토는요. 땅에서 좋은 에너지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토로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황토는 발에 닿는 촉감도 좋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오랫동안 맨발 걷기를 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맨발로 뛰고 놀았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달리기 선수로 뽑혀 운동장을 맨발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야 엄지발가락 아래는 지금도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맨발 걷기로 좋아지는 것은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허리 디스크와 목 아픔 증상이 2-3일 경과되면 많이 호전됨을 스스로 느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파트 부근에 있는 흙기를 아침이나 저녁을 먹고 매일 걷고자 합니다. 맨발을 걷으면 접지 효과로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제거되어 구구팔팔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맨발은 천천히 걸어야 걷기 효과가 있습니다. 남구보건소 걷기 지도자로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맨발을 걸으면 아픈 허리와 다리 또 나아지는 사례가 많으니 걷다 아프면 쉬고 또 걸으면 아픈 부분이 많이 호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신 남구보건소 걷기 지도자 김움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유명한 맨발 걷기 성지가 울산에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울산 중구에 있는 황방산입니다. 황방산은 하루 방문객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울산에 여러 맨발 걷기 장소를 많이 다녀봤지만 제가 가본 곳 중에는 황방산이 진짜 최고였어요. 자연 숲속에서 걷는 황톡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전국에서 찾는 정말 황방산은 울산 최고의 성지죠. 그리고 또 일산 바닷가도 있잖아요. 파도소리와 함께 고운 모래 위를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곳이죠. 와 일산지는 대항암 출렁다리에 며친 풍경까지 더해지면 밤낮 없이 걸을 수 있겠는데요. 맨발 걷기 야경 명소로도 손색이 없을 듯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 대공원 등 다양한 장소의 맨발 걷기 길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동대산과 신천공원에 맨발 걷기를 하러 가봤는데요. 소란기 맡으며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을 막힘 깔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오 신천공원 저희 집 가까이 있네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맨발 걷기 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물론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맨발로 걸으면 미끄러워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발에 상처가 있으면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안전한 맨발 걷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페인 속담에 너무 바빠서 자신의 건강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자신의 연장을 손질하지 않는 수리공과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니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고 가장 간단한 건강법 맨발 걷기로 건강 챙기세요. 저희 소울은 다음 달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뭉치 염류미, 무디 이영은, 써니 김필선, 짱 양현희, 저는 환희 김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